헐 아 열쇠 아까워 빌방이 아마 이 아래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어딜까? 세력이 어렵네 아 열쇠 또 썼어 아 지금 두개나 방비했네 아 피같은 압수 피같은 열쇠 너무 아깝네 가기가 더 좋은데 한 번 술라고 아이 오른쪽 거 못봤나 난 지난번에도 바랬는데 먹은 아이템을 뱉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거 설마 그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부적? 부거우쉐도 아 맞네요 드디어 조금 쓸만한 아이템이 나왔다 이거는 괜찮지 세번이면 차고 오케이 무적이면 저거에 피 딸일도 적을거고 오오오오 좋은거다 무조건 사 악세사리 두개 낄 수 있는거? 역사 하나 사고 버려둔 악세사리가 하나 어디에 있었나? 유호호호호ум 우우웅 이건가? 아니네 어 가는 길에 하나 나오는건 어렵게 생각하지 나오면 꼭 먹어줍시다 아, 그것도 부심의 한 종류에요? 난 개구멍이의 방송을 엄청 오랫동안 봤지 어? 왜 악마방이 있음? 왜 있지? 이거 왜 있어요 여러분? 일단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즐기겠습니다 눈이 하얗쳤네 염소버리 효과라고? 아, 염소버리가 뭐에요? 무조건 나오는거에요? 좋은데? 아, 팩트 아니에요 다른거인 팩트 다르게 생겼어요 악마방 100% 아, 왠지 염소버리 복원한 이후에는 피격을 당해도 악마방이 나오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악마방에 이제 악마 성인께서 거잖아요 염소버리잖아요 아, 그게 연관이 이렇게 또 있었네 좋구만 붉어보 쉐도우가 원래 6칸이었는데 지난번에 3칸으로 줄었네 이것도 나름 상향이라 해야 되나? 시간도 방금 써본 결과 비슷했던거 같았구요 아, 저거 안내시아 때문에 안내시아 난다 저것 때문에 공격을 소심하게 해야 돼요 멀리서 오케이 이거는 일단 줍시다 이제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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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살사요 오케이 아 터지면 이제 또 나왔어 해골을 해골 오브젝트 있거든요 건들면 반응은 아니에요 근데 터뜨리면 일정률 쟤들이 나오더라구요 해골 관련 모비 스피드 다운에 안내시아 어, 중보다 아, 피니 세 마리 피니 세 마리 오호 오오 한 마리 두 마리 죽으세요 됐다 됐다 자, 여기는 피칼방이고 오케이 더 매지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진짜 그거 아니야? 데디롱레그 어, 내가 내가 아는 이템은 되게 사기템이거든요 오 주위에 따라 생기는 그림자는 없는데 따라오는 그림자가 아, 있다, 저기 시커멓게 크게 하나 따라오는 그림자 있다 저거구만 데디롱레그라고 이제 잘 보세요 어 내가 보여주고 살던게 이게 아니긴 한데 어, 괜찮네요 저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보여주고 살던게 저건 아니었거든요 저기 나왔네, 어떻게 자연스러웠어 뭐야, 이들 아, 숨었다 은신이구만 하 다 밟혀 죽어라 따라 좋고요 폭탄 소울아트 좀 나왔겠지 아이고 팔닥팔닥 뛰고 있네 소울아트 이것만 챙기겠습니다 사이드에 한개씩 더 있긴 한데 빌어놓겠지 도도도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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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오케이 아, 진짜 좋아 데디롱레그 진짜 좋아 자, 악세사리 두개 낄 수 있죠 그리고 아래 상점인데 17원 있으니까 네, 충분합니다 싸악이 저거 오른쪽에 슬로우 어? 나, 나 뭐, 뭐했어? 어머니? 왜? 왜 저, 저를? 왜, 왜, 왜 저를? 내가 뭘 잘못했지? 어머끼 뭐지, 이거? 아, 이 수염같이 생긴 거 저거 악세사리 저것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한데 어느 조건에 나오는 거죠, 저게? 아, 저거 때문일 거야 기다봐 지금 2층이네 엄마 심장 방이니까 깔끔하게 놀고 옵시다 가야 할 곳이 많이 있어 오, 스피드업 하나 더 자, 좋아요 터뜨리고 아, 왜 그래 자꾸 어머니 뭐가 불만이신거지? 폭탄 쓰면 나온다고? 그래? 아니야, 폭탄 쓰면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짠 짠 여기 파세 오 무적 오 시커멍 하트 오 조커 아니네요 저거 좋다 잘 쓰면 좋네 잘 쓰면 좋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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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나타났어 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나타나네요 버려야겠다 럭다운 안 돼 어 죽어 튀었어 알약 남스 컨택트 남스 컨택트 왜? 럭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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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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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런 재밌는 데모에 남겨놔야지 버리기 아까워 럭다운 샘륨 럭다 aurait 그 은 ytic 오케이 오케이 더 하자 재미있는 그림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뭐 파창? 와더 모시기 모시기 실수를 한 번 더 했어 어 그러네? 나 바창이 있었구나 나도 까먹고 있었어 먹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나보다 기억을 더 잘하네 무적 시간 개 짧네요 원래 이거 바창 발통될 동안 무적 시간 길어가지고 이거 헌혈 많이 하고 했는데 무섭 번은 우와 헐 끝장 내버렸어 오른쪽에 됐어 그만하자 그만하자 도로도론 또로로론 또로로론 자 갈방이 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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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불쌍히 살펴소 헐 헐 짠 피해주고 레이저 아이고 맞았다 와 무적 시간 개 짧아 부쌍 마이콜 쌔 오 헛 마바 바이샷 아빰바 바이샷 자 반칸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피 안먹기 조심히 보스 잡으러 갑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아빠 대디라고 해서 그런 점은 그냥 저거에요 그냥 거미발 다이어트 하신 엄마바아이 아이잭 무적 서서 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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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툰 온다 오케이 살봐서 없애네 데미지 스피드업 오 자 뜬금없게 아무 생각 없이 피를 늘려버렸어 뭐 괜찮겠지 나중에 다시 깎자 파란거는 소홀하트고 시커먼거는 어 데스하트 더 깎이면 데미져요 맵 전체에 데스하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거 이름이 있나요 우와 우와 위험했다 블랙하트 아 그래 블랙하트라는 좋은 말이 있네 그래 블랙하트 오케이 잡겠 나왔다 깜짝 하트 깜짝 하트 봐봐 아까 아까 리게임 하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있죠 이렇게 된다니까 또 엄청 할만하잖아 모르는거야 한 4호탄의 아까 그런템이었으면은 나도 답답해서 리게임했지 근데 별쿵엔 이렇게 된다니까 또 오 고민한다 어떤 알약을 먹나 맞자 나 알지 암네시아 암네시아 스피드업 스피드업 이속풀이겠는데 아직 4칸 있네 이번에 피 좀 잘 아껴가지고 악마방 을 가야겠다 마르게 이렇게 바뀐 했는데 멜가 구르디 오 아 얘구나 넓어 나 알고 있어서 그거 안 통해 와 공격방 타막게임이야 끝 오케이 체력 오 666 그리고 다른거는 필요 없겠게 진짜 쎄다 진짜 쎄다 개쎄 그냥 두개 다 흐앙 좋아 넓기도 십구만 내가 잘만 피하면 되겠다 어디 가는건 쟤들이 다 잡아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찍 부들부들 아 진짜 부들부들이 쟤한테 딱 어울리네 더 타워 이 트로프탄 또 더 타워야? 아래로가서 자 괜히 핫핏 깎일거 없으니까 무적 써서 나갑시다 아 매첸 오 오케이 도잉 됐어 비밀방 을 찾아보고 비밀방이 어 여기 한번 써볼까 우 야 잠깐 이 돈 뭐냐 헐 왜 이리 많아 생각지도 못한다 자 비밀방 찾지맞시다 맵이 너무 넓어 내려갈게요 지금 바위 터지면 템 줘요 부적때문에 아 그래요? 진짜? 럭키스톤? 아아 그렇구나 바위 터트려야겠네 아 좋다 개꿀팁 감사합니다 럭키스톤이 뭐하는건지 잘 알았네 어? 이거 뭐야? 돈 많이 벌었어도 되는건가? 따다다 따다 떳떳떤 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떳 가피 럭떳떳떳떳떳떳떳떳 그래서 답변해주기 좋은데 지금 이런거 할때 아아 셀트로 체력먹었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계속하자 근데 이거 해보기 전에 한개 더 해보고 라는걸 권해드리고 싶긴하지만 다 유료기 때문에 기본 더 바이딩 오브 아이작이 있어요 리버스말고 그거하고 이거 해보면은 재밌을거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있는데 그거 사진 않을거 같긴하지만 스롤폭탄 스스로 스터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씁시다 아 피안카 차려 먹고 딱 맞았으면 됐을거 같긴한데 컷 네 보실때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겠네요 또 많다 위에꺼 안내시아 럭다운 스피드업 4칸에서 더 안오르네 캐릭터마다 한계가 있나봐요 스터미석이 낮으면 스터미석이 낮으면 그 이상어도 안오른다는 느낌이 어 돌깨면 어 돈을 이렇게 막 주네요 어 퀘스턴 효과랍니다 이건 어 여기가고 뭐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진짜 쉽네 잠깐 이 조합 좋은데 구피복숨 구피복숨 플러스 구피발 조합 개좋은데 우와 등치봐 짱크당 좋았다 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 구피 세트일걸요 아마 우선 이걸로 피 좀 깎고 툭한 구피 면신 됐고 이거 먹고 다시 이거 들어 어우 귀엽다 구피 어쩌네 귀엽군 구피를 이제 세트 완성시키면 이렇게 공격할 때 파리가 나가요 파란 파리 공격 파리 구피 캬 이게 아까 3페이지 3페이지에서 고통받던 그 캐릭터라니 이게 데미지 한 칸짜리 그 캐릭터였습니다 4칸이 돼야 돼 지금은 오! 이거 먹어야지 그렇지 싫어 오! 뭐야 야 앞서도 충분히 센데 열고 분방이지 오! 다이스 방이다 쓸까? 다이스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가지고 있는 템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방이에요 이거 하면 개꿀잼임 간다아 뭐지? 안 바뀌었는데 하나도 아 지난번에 개꿀잼 돼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어 운이 안 좋았나? 운이 별로였나보다 바뀌면 재밌던데 왜 노노야 다들 안정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 그냥 어? 막 하는거지 그냥 어? 팍팍 막 하면서 어! 미스터 매일가 무엇이야? 어어! 아이 잠깐만 엄마 다리 갱킹 더 타워 그냥 그래 여러분 생각하기 좋을 것 같네요 파창 효과 발동시키고 올게요 변! 신! 된건가? 효과 발동 아 됐네요 악마 구피 아 꼬부리 나왔다 꼬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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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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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효과가 별로 크진 않네 이제 럭키스톤은 뭐 돈 뽑을거 충분히 뽑았으니까 럭키스톤 버릴거고 꼬부리 쓰자 어! 더 괜찮은거 있네 꼬부리 뱉고 이거 먹겠습니다 아 나 이거 하다보면 더 좋은거 나올거 같은데 렌터짐 어 근데 저지 헐 죽었어 어! 더지가 죽었어 나오자마자 퇴근했답니다 배드트립 아 이 쭈글쭈글하는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건 뭐 어떻게 효과를 못없어요? 나중에 패치해줄거 같애 왠지 오티 상자 네. 상 이거 패치해줘야돼 눈 너무 아파 늘고서 그런가 호오 OK 에이 반대로 다 챙겨서 이동앞도 빨리 맞지 judging 빠르니까 맞질 않네 허원히!!! 허어어~~!!! 게시! 끄으으으으으음~~ 자 타탄 동림 내가 왔습니다 브금다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안먹어. 귀찮아. 좋아. 어 유령 많다. 여기는 무적을 쓸게요. 무적은 이런 방이 써야지. 뭐야 뭐가 따랐는데? 어 뒤 뒤 뒤 뒤 고구보 섀도우 좋아졌다 잠깐만 두발이야? 폭탄 밀어서 폭탄으로 지나갑겠습니다 폭탄 개바르니까 내가 지금 타거리가 멀리 있으면 멀리 받을수록 더 센게 있어서 좋았어 더썸 써 오 다이스방 또 있다 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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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스방 오 이번 6개야 간다 오 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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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캐릭터 개 커졌는데 일단 자석이 있는 것 같고 오 으으으 Ohh 파워 우와 으으으하 으엓 으아아 experiência 으아아 이게 뭐야 뭘까 이건 갑자기 소그라트가 바닥에 생겼어 으아 우와 이게 뭐야 헐어록 나는 불을 끈다 불을 끈다 잡는다 야 역대급이다 역대급 역대급이다 잠깐 알켄시 포에버 포에버 빌방 찾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먹기 힘들겠지 와 진짜 뭐지 나도 무섭다 게다가 유도효과도 있는 것 같아 거울 아 이거 3빌 달러네 3빌 달러 플러스 지금 그 로키뿌린가 하면서 내 방향 나가는 거 있죠 있나? 그런 아이템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뭐 어쨌든 장난 아니야 무섭다 템이 조커? 아 투어 오브 다이아몬드 와 막 뿌리는데 개달죠 와 어 입안에 조커야 튀었어 나도 간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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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꼬리를 찾았군 튀어 이러면 구피 풀셋 도잉 어 애들 막 뭔가 번쩍번쩍거리는데 가만 둬볼까 아 너무 쎄 그냥 스쳐 맞는 거에 죽네 막 애들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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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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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제가 어 거의 1초 컷 했는데 더 빨리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두번에 암 암 암 아 근데 이것도 별로다 지금은 암 말고 딴게 좋지 얻다 스페이스바 아이템 얻다 스페이스바 아이템 으아 으아 나 거기 나 템을 버리고 온게 있어 근데 아주 중요한거거든 왜냐면 이거 아니야 아 이걸로 할까 이게 더 나겠다 변신하는거 있었거든요 카드 세지는거 캐릭터 아 아이 소울하디 변신하는거 하면 정말 더 빨리 잡을텐데 빠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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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한방이야? 한방에 죽네 아 음바방이 세다 빠르빵 빠르빵 자 여러분 보스 볼 시간입니다 어 보스인지 뭔지 아 잠깐만 아 어머니 깜짝 출연하셨구요 가만있지 말라고 가만있지 말라고 가만있으면 밟아주네 하하 하하 자 모시기 전에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차선 한개까지 찍었는데 아휴 네 그와중에 또 200분 가까이 눌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추천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2초 아 이제 하고 3초에 이제 나오면은 나오자마자 저거에 펑 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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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끝 북 오브 시크릿 너무 세다 펌펌 아 너무 아쉬워 펌펌 하밍 더 하고 싶은데 에잇 어 잠깐만 갑자기 초사위원 됐어 머리가 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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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로스 에덴 토큰 4개 에덴 탐사용 안해주나요?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 일단 체력 누르는거랑 럭 증가하는거랑 네 쿰백님 11개의 생각에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 스탯이 후진해요 공격력 약하고 연사 약하고 여산 2칸 어택 플라이 이거 뭐 스마트 플라이랑 비슷한건가? 네 에덴 좋죠 재밌어 약간 특이하고 캐릭터가 아 딜이 쎄? 그래? 헐 목매 피식할급 찍 어 괜찮네요 이러면 초반에 딜템 없이 또 자 8위는 8위로 또 나왔다 어머니 방송 출연하고 싶죠? 순아 우와 특혐 개누려 1탄 보스다운 1탄 보스다운 쉬움이다 와 이거 짱센데? 오로로 아 이거 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발발받아주잖아 얘 가만히 있으면 이거 밟아주겠지? 검은 돌 있는데 여기 밟아주세요 가만히 있어봐야지 손 떼고 안되나? 어머니 지금입니다 방송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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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 야 거기 오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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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러고 있자 이러고 보고 있자 이러고 보고 있으면은 지금 기대감에 부응해주신다 방송 안다 지금 이게 다 큰 뜻이 있었네 이런 허접한 것보단 큰 걸 가져가라 아 지금 슬롯 머신이네 그리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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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를 용서하십시오 용돈 다 날렸다 용돈 다 날렸어 럭이 럭이 한 칸이었구나 아 그랬구나 아 아 거기 아닌데 여긴데 거기 아닌데 좋아 다시 기다려보자 이번에 안되면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될 것 같아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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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쿨의 1분이라고 세볼까 자 이게 랜덤으로 일단은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은 되게 진행하기 좋긴 하다 주기적으로 떨어지면서 맵에 어 뭐 아무튼 오브젝트 부숴주니까 몬터를 잡아준다던가 그 yapıl 게 더 중요해요 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폭탄도 얻었어 봤죠 여러분 이걸로 하니까 가자고 베이스먼트 2 저도 원래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가는 거는 좀 나랑 안 맞아 폿 자 가만히 있으면 큐브 밑으로 여자 큐브 밑으로 잡고 에홀로 잡고 가는 길에 포로록 눈머를 쏠 필요가 없네 아 이 어택플라이 08이 세다 이것도 없애주나 딜 부족한 건 이걸로 채워면 되겠네 오 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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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아만 잡아주고 위로 가는 타이밍에 한 방엔 안 죽네 살짝 건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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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와 미안하다 오케이 양마방 노란색 올 스탯업 근데 좀 못생겨졌네 올 스탯업 맞아? 뭐가 안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좋아좋아좋아 완전 좋아 얘 먹고 체력 한 칸인 상태로 한 칸 부하차를 먹고 그럼 다시 체력이 한 칸 삽은 필요없지 아야아 아까 주신 소우라이트 뺏어가시네 검은 돌 방심했다 맵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잘 못봐 근데 약한건 여전하다 약해 아냥 이제 정상적으로 눈물로 잡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약하긴 한데 아까보다 조금은 나아졌기 때문에 좀 잡을만해요 이제 오케이 아 지금 괜찮은데? 데미지 더 준가? 공속만큼 더 빠르면 완벽한데 말이야 러스트 파리 파리로 다시 한번 아래로 올 때 아 타이밍이 약간은 지금 안 맞네 파리로 죽여주마 파리로 죽여주마 여기 여기? 여기? 딴따딴 딴따따란 뭐지? 구멍 내려가자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1급이 나오면 하는 장소가 몇 개 없네 이 아래쪽이랑 저 오른쪽이고 저 오른쪽이고 일단 검은 돌을 빨고 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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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원으로 잃어먹기 위해 쓴 게 아닌데 이빨 이사람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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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 아유 아유 재인